고강한 편집위원장님의 기념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 희망천 기회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서성미원지 출판기념 10.1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받붙인 허필용 군수님 또 김대근 의회의자님과 또 각급기관 사회단체장님 또 서성미원님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국가에는 국사가 있고 인간에는 가슴 조건가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와 불변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삶을 그려내고 원리 속에서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 역사 면지 청취하여 후대에 정승한 것이 우리 전구자의 이유입니다. 면위의 오래전부터 수원살구로 우린하여 오던지 지난 2015년 면위의 뜻을 모아 찾게 되어 오늘 면위 출판기념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허필용 군수님 김재형 의자님께서는 면위과 여러분의 지원 협조를 해줘서 면위가 완성되어야 한다. 면위이 누구나 모자 팔자 또는 팔자 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많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회전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만족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기념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17일 청취하여 상대한지 하여간 편찬위원장 고광환 감사합니다.